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고 유용한 지식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좀 동물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동안 동물 이야기를 못해서 약간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지경이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요. 먹이사슬, 우리가 생각하는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뱀이 개구리를 먹고 그런 식이죠. 오소리가 뱀을 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그러한 먹이사슬을 역행하는 듯한 그런 생물들이 발견되어가지고 아 진화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일단 이거는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하이에나가 굉장히 포악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육식동물이고요. 떼로 사냥을 하는데 이거 보면 멧돼지가 지금 이렇게 하이에나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맞짱을 뜨면 파이에나도 없을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 문헌인데 거대 문헌가 지금 독수리를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 찍었다고 하는데 어부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그 문허를 떼어내고 지금 독수리를 구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보십시오. 이게 어느 기사냐면 나우뉴스의 기사입니다. 보면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수년 전 모두를 놀라게 했던 갈매기 잡아먹는 문허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수리를 사냥하는 문허가 포착했다. 야, 여러분 독수리가 진짜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진짜 최고의 그건데 포식자인데 문허한테 또 이렇게 하면 문허가 그런데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독수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익사되는 거죠. 뭐냐. 그렇죠? 그런데 문허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똑똑하고 사실은 연체동물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게 바로 문허류. 두 종류들이거든요. 문허 같은 거. 머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물에 앉아 있는데 얘가 빨판으로 이렇게 휘어잡고 끌고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진짜 이거 참. 12일 CNN 방송은 캐나다 벤쿠버의 한 연어양식장 인근에서 문허에게 잡힌 독수리가 어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연어 양식업을 하는 존 이레시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선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흰머리 수리가 문어 다리에 완전히 결박돼 있었다. 미국의 상징세이기도 한 흰머리 수리는 새나 포유리도 잡아먹는 맹금류이다. 그런데 이런 독수리가 문어에게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어부로 들어서 놀라만하다. 이리겠다. 이야, 진짜 충격적이었겠네요. 이건 뭐지? 이건가? 독수리인데. 제가 독수리를 구해주는 장면인가봐요. 그렇죠? 우와. 진짜 그냥 칭칭 감았네요. 칭칭 감았어요. 그렇죠? 이야, 저렇게 해서 물을 막 뿜뿜뿜뿜하고. 와, 크네요. 문어가. 저거는 저기 독수리, 친구 독수리인가 보죠? 이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야. 그래서 20년간 수산업에 종사했지만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다. 진짜 놀랍겠습니다. 적자 생존이 자연의 이치이기에 사람이 개입해도 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물구러미 독수리의 사투를 지켜보던 그는 결국 문어를 복잡해서 독수리를 풀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로 피신한 독수리는 10분 정도 숨을 돌린 뒤 저 멀리 사라졌다. 여러분, 진짜 막 이거. 이야, 이 독수리는 진짜 아, 식겁했네 이거.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렇죠? 나는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고 독수리에게 동중심을 느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문어와 독수리 모두 살아남았다는데 표정을 맞추고 싶다라고 밝혔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죠? 독수리도 살리고, 그렇죠? 문어도 살리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문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빨판이 이렇게 막, 다리와 다리 사이가 막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갈퀴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더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구종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갈매기 잡아먹는 장면인가봐요, 갈매기. 이야, 이거 완전히 그냥 물에 잠겨버렸네.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새를 잡아먹는 문어가 포착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야, 그래서 촉수로 갈매기 머리를 감싸는 문어는 다리 8개를 모두 이용해서 사냥에 성공했고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물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야, 그러니까 새들도 그러니까 진짜 사투를 벌이는 그치죠. 와. 문어는 연체동물과 갑각류, 물고기를 주로 먹고 사는데 가끔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수명은 4년 정도지만 최대 길이 6m, 무게 45kg에 육박하는 초대형 문어들은, 이야. 갈매기나 독수리 등 자신의 포식자가 될 수도 있는 조류도 먹었더니 낚아챈다. 와, 재밌네. 이거 완전히 진짜 그거네. 그쵸? 완전히 진짜 우리의 그거를 뛰어넘네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거네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오늘은 먹이사슬이 이렇게 좀 약간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물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한겨레에서 좀 준비를 해본 거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곤충의 반경을 소금쟁이 보신 적 있으시죠? 소금쟁이. 소금쟁이 보면 되게 작고 그쵸? 물 위를 빠르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개구리 알을 잡아먹는대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보통 그 벌레는,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깨는 동물들이 적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막이나 물장군보다 소금쟁이도 물가의 포식자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개구리 알들 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 그쵸? 여러분 하얀색으로 된 거 보이세요? 이거 투명하게 이거를 안에 빨아버린 거래요. 무섭죠? 그쵸? 나 죽어버린 날들. 그리고 까만색 이거는 제대로 수정란들이거든요. 그쵸? 이야, 진짜 완전히 무섭네요. 그래서 소금쟁이는 보통 물에 떨어져 허우적거린 곤충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알을 먹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다음 다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번 케이스도 이것도 한겨레에서 가져왔는데 아, 물장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되게 어우, 끔찍하게 생겼죠? 근데 이걸 보세요. 거북이 잡아먹는, 보십시오. 보통 곤충은 곤충이 잡아먹는 거는 더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잡아먹네요. 이렇게, 어이구 불쌍하네. 이렇게 뒤져져 있네요. 새끼 남생이를 사냥해 먹고 있대요. 근데 물장군은 척추 동물을 주요 모기로 삼는데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척추 동물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 양서류 그쵸? 물 속에 사는 물장군이 그래서 물장군인가? 개구리, 물고기, 올챙이처럼 종종 자신의 몸짓보다 큰 척추 동물을 모기감으로 삼는다. 이거 뭐, 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물, 물장군? 그걸로 막 찔러서 먹지 않나요? 그래서 나가사키 대 오바, 오바, 신냐라는 교수가 일본 곤충학회가 발간하는 곤충학 최근 후에 실린 논문에서 여기서 보겠어요. 네, 세계의 열대, 아열대 지방에 약 150종이 있는 물장군과 곤충은 물벼룩 등 소형 먹이를 주로 먹는 부류와 척추 동물을 주요 모기를 삼는 대형 부류라는 라인인데요. 와, 이야, 그러면 열대 지방에서는 좋네요. 대형 부류가 많겠네요. 무섭다. 와, 여러분 진짜 무섭다. 그죠? 이렇게 개불이 잡아먹는 거. 자기보다 훨씬 큰데. 자기보다 훨씬 큰 이런 올챙이 같은 거 잡아먹고. 그죠? 어, 이야. 그래서 그는 2010년 5월 일본 중부지역인 효고현에서 야간 채집을 하다 수컷 물장군이 남생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이야. 어우, 무서워요. 허, 드라큘라 같다. 강한 앞발로 붙잡고 날카로운 침을 목에 박아서 체액을 빨아먹는데요. 으아, 진짜 끔찍하다. 노린제와 같은 계통인 물장군은 아, 그죠? 노린제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뾰족한 발톱이 달린 앞발로 먹이를 낚아채서 신경독을 분비하는 침을 박아서 상대를 제압하니 소화효소를 주입해서 분해된 체액을 빨아먹는다. 어우, 주스로 만들어서. 어우, 으, 끔찍하다. 거북은 죽은 상태였으며 인근 논의 도랑에서 물장군의 알무더기가 발견됐다. 물장군은 암컷이 물밖으로 자라나는 수초줄기의 나아나를 수컷이 깨어날 때까지 돌본다. 아,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습게 보일 생물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놀랍네. 여러분,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공격한 물장군이래요. 뱀은 이 포식곤충을 떼어내려고 한 시간 동안 몸부를 쳤다. 진짜, 와, 곤충계의 폭군이네, 진짜. 그다음에 물장군이 살무사를 포식하는 사례를 보고했대요. 연못에서 물장군이 자기보다 훨씬 큰 살무사를 습격했는데 뱀은 이 벌레를 떼어내려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은 한 시간가량 계속됐는데 관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둘 다 사라져서 물장군이 사냥에 성공한 줄 알 수 없었다. 야, 이거 사냥에 성공했다면 대단한 거네요. 와, 그래서 새끼 거북이에게 중요천적은 황소개구리나 새 포유류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무사의 천적은 또 포유류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물장군도 하나의 포식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왔나 봐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물장군은 뭐 이런 거 먹는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렇죠? 야, 이거 논에서 벌어진 산무사와 물장군의 사투 유튜브 영상이 있다네요. 야, 재밌습니다. 우와, 이것도 상식을 깨네요. 곤충이 뱀을 잡아먹는다고? 그죠? 와,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이것도 좀 상식을 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귀가, 여러분 사마귀, 사마귀. 이것도 한겨레예요, 한겨레. 여러분 보시면 이거 뭐, 사마귀가 여러분 뭐, 물고기를 먹는다?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물고기가요. 새도 먹는데, 새도. 아,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그래서 보면 곤충계 최고의 포식자인 사마귀의 집 개발은 먹이를 움켜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데 날카로운 입으로 물어뜯는다. 어우, 무섭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로 곤충과 거미를 먹이로 삶는다고 하는데 사마귀가 작은 새를 비롯해서 도마뱀, 개구리, 생쥐, 뱀, 거북 등도 잡아먹는 건데요.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우연한 일화이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두어 싸움을 붙이는 방식. 이거 또 이런 짓은 또 왜 하나, 그렇죠? 어우, 징그러워. 자연 상태에서 그런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새를 사냥하는 이런 사마귀가 발견됐다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지지된 내용은 지금 저기 뭐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새를 잡아먹는 사마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겨레 환경생태전문 웹진에서 가졌습니다. 보시면 사마귀가 놀라운 포식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새를 새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마르틴, 니펠러, 스위스, 바절드 조류학자 등 스위스와 미국 연구자들이 문헌조사를 통해서 147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야, 남극을 뺀 세계의 모든 대륙에 있는 그러한 대륙의 모든 대륙에 있는 13개 국가에서 사마귀 12종이 새 24종을 잡아먹었다. 사마귀에 밥이 된 조류는 14개과에 걸쳐있었다. 그런데 모두 벌새류와 연장류 등 소형 조류, 참새 연장류, 참새 같은 거 벌새도 작잖아요. 그거보다 큰 건 좀 무리겠죠. 비둘기 같은 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상당히 크네요. 여기 다른 대륙에서 사는 사마귀는 진짜 무섭겠다. 이거 진짜 와주치면 벌새는 사마귀보다 작대요. 야 어떻게 그런데 포유를 잡아먹을 생각을 했지? 큰 사마귀는 몸 길이가 6cm에 몸무게가 7g에 이른대요. 야 그런데 벌새는 3에서 6g밖에 안된다. 야 그런데 얼마나 작은 거야. 벌새는 또 그래서 뭐 새, 굴뚝새, 꿀빠리새, 딱새 같은 것도 몸집이 작은 그런 새들은 그거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례 이거는 스페인에서 지금 보면 여기 보십시오. 스페인에서 이거는 새 새잡이 그거에 새 그물에 걸린 거를 사마귀가 와서 이제 꼼짝 못하니까 이제 먹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죠? 와 그래서 사마귀는 잠복해 있다가 접근하는 새들 날카로운 톱니가 난 두 앞발로 움켜지고 입으로 물어 뜨는 방식으로 공격했다. 허 이때 새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탈출을 시도하거나 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진짜 엄청난 사냥의 달인이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소리에 놀라 다가간 사람이 풀어준 사례는 있다. 아휴 진짜 아휴 새가 너무 불쌍하다. 그죠? 여러분 새를 노린 사마귀는 모두 암컷이라고 암컷이 더 큰 큰가봐요. 여러분 새의 머리 부분을 주로 공격한다. 으 놀랍게도 일부 사마귀는 머리를 씹어서 구멍을 낸 뒤 속에 뇌를 꺼내 먹는다. 으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와 이렇게 벌새를 잡아먹는 이런 아휴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1900년대 친환경적 해충 방제를 위해서 풀어놓은 외래종 대형 사마귀들 이었대요. 그러니까 거미라든지 뭐 이런거 그런거 잡아먹게 하려고 풀어놨는데 작은 새들을 잡아먹네. 진짜 그러니까 역시 조심해야 돼요. 외래종 도입할 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귀 같은 걸 방제 생물학적 방제라고 그러죠? 해충 같은 걸 하려고 쓸 때에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새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야 진짜 이러한 사례들이 있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진짜 이렇게 먹이사슬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무슨 벌레를 잡아먹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벌레가 새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진짜 이런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